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제안 가이드 3 제안서 작성 방법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 형태 포맷을 정합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기준 포맷이 있을 거구요 거기에 맞춰서 해달라 기술하고 제안 요약서 분량을 간단하게 몇 10페이지 이하로 제안합니다 10페이지든 20페이지든 30페이지든 상관없습니다 회사에서 제안하는 요약서를 분량을 정하는데 꼭 맞출 필요는 없는데 어떤 업체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별점을 요구하는데 그게 뭐 몇백 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보면 뭐 앞에 요약본이 있고 이렇게 본편이 있는 것처럼 제안 요약서도 이러한 일정에 따른 충분한 내용을 실을 수 있는 분량만큼 제시를 합니다 너무 작으면 안되겠죠 적절하게 10페이지 하로 제안합니다